안녕하세요 봉길입니다 제가 오늘은 매콤한 떡볶이에 체다치즈와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서 준비해봤고요 같이 먹으려고 바삭한 돈가스, 여러가지 종류의 대왕 유부초밥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세히 줘요 愉快 eldonk 너무 맛있다 아.. 와우 양념장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와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으어어어어어 아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콩나물 아우... 너무 맛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